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법정에서 입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보도를 통해서 제가 직접 법정에 참관하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보도를 통해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직접 상대방 정인을 신문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정인 신문이 있었네요. 변호사를 제쳐두고 이재명 씨가 직접 나서서 유동규 씨한테 묻고 따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네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유동규 씨가 강력한 그런 발언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오늘 잘 소개됐습니다. 이재명 씨가 참다 참다 이제 입을 열게 된 거죠. 유동규 씨에 뵈어 가지고 이재명 당대표는 법정에 출동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풍부하니까 정인을 어떤 식으로 요리해야 된다 이런 것을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법정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유동규 씨를 신문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멘탈도 강하고 심장도 강한 정말 강심장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한 번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중앙일보가 일면입니다. 조금 전에 내가 유동규 씨의 유동규 씨 나 이재명이 불법을 용인할 수 있겠냐 당신 눈에는 내가 불법을 용인하는 사람으로 보이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동규 당신이 내가 불법을 용인 하는 걸 봤냐 내가 불법을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유동규 씨가 그걸 다 시켰잖아요 시장님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기 이제 부제목을 보니까 침묵 깬 이재명 격분한 유동규 이 내용을 봐가지고 이재명 씨가 법정에서 처음으로 입을 연 겁니다 법정서 고슴 지르면서 정멸 충돌 참다 참다 이제 변호사들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하니까 본인이 변호사들 다 제쳐두고 이게 이제 조선일보입니다 유동규가 이재명에게 형님 정신병원 집어넣게 시켰잖아요 당신이 아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맞받아 친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씨가 여러분들 한 아주 멋진 법정에서 여러분들 정인신문에 나온 불법행위를 하면 제가 용인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나는 절대 불법을 용인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렇듯 초강심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불법행위를 하면 제가 이재명입니다 용인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따진 겁니다 나는 불법 같은 거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앞으로 이제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지만 참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이 동네 사람들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불법에 대한 개념도 없고 부정에 대한 개념도 없고 집에 들어가서 자식들은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유동규 씨가 이제 맞받아 쳐가지고 정진상과 김용이 하는 것을 몰랐습니까 몰랐든 알았든 간에 책임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진상과 여러분 김용이 그 어마어마한 인허가와 관련된 그런 대장동 개발비리나 백형동 개발비리를 주도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다 하수인들이잖아요 영어 표현으로는 에이전트지 않습니까 대리인들이지 않습니까 주인은 누구냐 오나는 누구냐 이야기죠 왕초가 누구냐 이야기죠 이재명 씨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법정에서 유동규 씨에 대한 법정 직접 신문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다시 한 번 전혀 문제가 그런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둘은 이날 여덟 차례 직접 공방을 주고받았는데 재판 중반쯤에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 씨에게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에 들어온다는 얘기를 2015년 1월 호주 출장 때 저한테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그 전에 훨씬 전에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2014년 무렵에 남욱 씨로부터 주도권이 김만배로 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 유동규 씨가 아니 시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최척근인 정진상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같이 술도 먹고 성매매도 하고 그런 거 다 이 시장님이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유동규 씨도 이제 깡이 생겨 가지고 이렇게 뭐 매매 중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매매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하네요 이게 이제 법을 아는 사람이니까 법정 진술도 정인 신분도 충분히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활용하는 거죠 이재명 씨는 제가 이끈 관계 사업은 반드시 수사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숨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항 속 근봉이라고 여러 차례 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유 씨를 압박하니까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그런 범죄라든지 그런 것을 밑에 사람들 안 시켰습니까 다 시키지 않았습니까 용인되는 부분들은 암암리에 다 하지 않았습니까 시청에 이재명 씨장님 공신들 불법 취업을 하게 시키는 것 중범죄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고성에 오가니까 재판장이 이제 논점에서 벗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삼가하라 그렇게 이제 약간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뭐 이 사건의 이제 중요한 의미는 법정에서 일관되게 침묵을 지키는 이재명 당대표가 입을 열고 변호사를 제쳐놓고 본인이 직접 정인 신문에 나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법적인 일에 간려한 적이 없다 이게 이제 이 법정 신문의 핵심적인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의견을 한 번 읽어보니까 시민들이 이야기를 잘 해놨네요 플라밍보님께서 이재명 씨는 사실대로 말하면 될 것이 무엇이 힘들까요 아니 사실대로 말하면 골로 가는데 어떻게 사실대로 말하겠습니까 이제는 뭐 2판 4판 깽판인 거죠 끝까지 가는 겁니다 딱 잡아떼고 플라밍보님이 뭐 진심을 갖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332명이 아니 사실을 그냥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플라밍보님의 의견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이야기를 뚱티님이 이야기하셨네요 감방 생활도 그렇고 인생 종치는 것이니 당연히 힘들겠죠 절대 내가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겠죠 어쨌든 이재명 씨가 이제 뭐 참다 참다 입을 연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at th th